브레TV 방송을 좋아하는 어느 시청자가 교수님, 검정 양복과 넥타이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유쾌한 분위기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태를 매지 않고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WCC 회원교회에 속한 신학자들 가운데는 보험주의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WCC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CC의 하나님의 성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자, WCC의 종교다원주의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 WCC가 추구하는 앞에서 설명드린 정합적 진리 패러다임을 멀리하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김진두 박사님이 이분이 WCC를 반대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쓴 글에 매우 보험적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진두 박사님은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웨슬리 전공자입니다. 영국 감리교의 역사라는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춘병 감독 팔순 성역 40주년 기념 논청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의 글입니다. 이 글은 영국 감리교의 역사를 간추려 기록하면서 세락하고 있는 영국 감리교회가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이라고 읽는 그 교회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인수가, 교세가 급각이 약화되어 가지고 신도수가 40만 밖에 남지 않은 까닭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998년의 글인데요. 지금 2021년의 이 교단의 회원수는 98년도의 신도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감리교 채풀들,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돌보는 사찰들에게 셀러리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태이고 더구나 금년 6월 31일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많은 신자들이 그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박사는 영국 감리교회의 교세가 약화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학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WCC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이 그 교회 안에 강화되면서 더 이상 감리교회의 특징을 그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금적인 성향의 감리교 신자들은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홀리니스 교회 등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게 1998년의 이야기인데 2021년 교회법으로 동성결혼을 정당화한 이 시점에는 더 급속하게 교인 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박사는 영국 감리교회에서 옛날의 뜨거운 보금적 교회의 전통을 옛날의 뜨거웠던 보금주의 교회의 전통을 찾아볼 수 없고 그것을 완전히 상실했고 특별히 요한 웨슬레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영국 국교회의 구성원으로 여겼잖아요. 1998년경에 이 영국 감리교회가 영국 교회와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리교회의 독특한 사명은 18세기에 이미 다 끝났다. 영국 교회에서 독립해가지고 별도의 교단으로 존재될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영국 감리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김진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1998년의 글인데요. 현재 영국 감리교회는 감리교 본래의 특징이 거의 사라졌고 옛날의 뜨거운 보금적 열정이나 영적인 관심이 거의 없다. 소수의 감리교 보금주의자들이 북쪽 지역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감리교회의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교세가 약화된 원인은 물론 시대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영향이 대단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감리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감리교 지도층이 너무 쉽게 또 빨리 진보주의 일변도로 감리교회를 이끌고 간 것이 바로 그것이다.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너무 성실하게 진보주의 신학 일변도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본래 전통을 너무 쉽게 버린 것이 문제였다. 여러분 감리교회의 본래의 전통이 뭡니까? 요한 웨슬리의 뜨거운 전도와 뜨거운 체험과 뜨거운 보금에 대한 열정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감리교회의 본래의 전통을 너무 쉽게 팽개쳐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진두는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이 하나님의 개시와 인간의 경험 중심에 이성적 이해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 감리교 메시지는 그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프리 그레이스에 대한 웨슬리안의 보금적 강조를 거의 다 상실했다. 프리 그레이스에 대한 보금적 신앙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낙관주의 사이의 균형에서 떠나 점차 후자 쪽으로 기울여가면서 웨슬리적 조화와 균형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자유롭고 단순한 행태의 기도를 너무 쉽게 영국 국교회식 리터지로 예배의식으로 바꾸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문제였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 감리교회가 웨슬리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고교회주의 영국 국교회주의 전통에 기울어지면서 웨슬리의 뜨거운 보금전도 정신과 보금적 사랑의 열정을 지키지 못했다. 유지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김진두가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그 다음 글에 나타납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퇴락의 원인이 WCC의 선교사상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지나치게 영국 감리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심 일변도로 선교를 추진하고 단순한 보통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소월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20세기의 감리교 사회선교는 하나의 신학적 이데올로기로 변화하고 말았고 사회선교회의 원동력인 보금적 신앙과 보금적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 영국 감리교회는 사회적 관심, 소셜 컨선과 세계의 관심, 월드 컨선만 남은 것 같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금은 사라지고 보금적 신앙도 사랑도 실천도 사라져버리고 WCC가 추구하는 미시오 데이, WCC가 전심별력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김진두의 요지는 웨슬리안 고유의 보금주의 균형과 조화를 오늘의 영국 감리교회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불행한 것이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영적인 관심과 보금적 배려, 이벤젤리칼 컨선이 없이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원도 극히 어려운 것이다. 교인이 떠나가버리고 없는 텅 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며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랑에 열심이 없는 신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교회가 텅 비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영원구원을 하고 누가 사회 보금적인 활동을 하고 누가 미시어대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영국 감리교회의 소망, 희망은 영국 국교회와 통합하는 것뿐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매우 보금적인 지적으로 이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는 길이 하나 있다. 영국 감리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WCC를 추종하는 교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뭘까요? 김진우가 말합니다. 그 길은 성서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을 재건축하고 감리교회의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감리교회의 신학과 예배와 성교 체제를 반성하고 다시 존 에슬리와 같은 신앙 체험과 뜨거운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국 감리교회를 다시 그분의 도구로 쓰시리라 믿는다. 1998년에 쓴 글이에요.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1년에 영국 감리교회의 교세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와 영국 국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들이 반대해서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도 성공회도 신학적인 변화 때문에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 두 교회가 합하는 것이 영국 감리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김진두 박사는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와 영국 국교회가 통합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통합이 성사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사는 길이 하나 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신앙을 재건축하고 보금적 신앙을 회복하고 초기 감리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매우 보금적인 관점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김진두의 외침은 자유주의 신학과 불일치하는 발언이고요. 진복의 인식론의 바탕인 정합적 사고 패러다임과 극도로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김진두는 진복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영국 감리교회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회의 교세의 급격한 퇴락이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퇴락했습니다. 퇴락했습니다. 사경을 헤맬 지경입니다. 거기 보금주의적인 교회들은 아직도 상당히 있지만 주류 교회들은 거의 다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 논의를 했더니 저희 동료 교수 한 사람이 그건 유럽교회 프로그램이 빈약한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CC를 변호하는 예장통합의 어느 신학자가 WCC 이해와 오해인가 하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유럽교회가 신학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퇴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강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 진보계 에큐메니칼 신학, WCC 신학, 진보계 신학 이것들이 유럽의 주류교회, 미국의 주류교회를 세잔하게 하는 주범이고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교회에 피해를 주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쓴 에큐메니칼 운동가 다원주의라는 책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WCC 따라가고 자유주의 신학 따라가면 교회가 죽는다고 외쳐왔습니다. 감리교 신학자 김진두가 영국 감리교회의 퇴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보금적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보금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독성을 간파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WCC 회원 교회인 한국 감리교회는 어떤가요? 계속 부응하고 웨슬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흥앙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와 반대입니다. 저는 교회의 교편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국 감리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살 길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 길은 성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보금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부응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재건축하고 감리교회의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감리교 신학과 예배와 선교 전체를 반성하고 개편하면서 다시 좋은 웨슬리와 같은 신앙 체험과 뜨거운 보금적 신앙을 가지는 그것이 한국 감리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국 감리교회를 다시 당신의 도구로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종교 감리교회 목사님인가요? 최이유 목사님이 CTS인가 CBS인가 대담에서 조용기, 김장한, 김삼한 세 사람을 모시고 WCC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자꾸 WCC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WCC가 종교다원주를 지향한다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는 의미로 WCC를 극구 변호하더라고요. WCC가 종교다원주를 지향하지 않는다고요?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영국 국교회와 같은 죽음을 행해서 치닫는 길인지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김진두의 외침에 부합하는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살아날 수 있는 길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과연 김진두의 권고를 받아들일까요? 자유주 신학을 버릴까요? 보금적 신학으로 노선을 바꿀까요? WCC를 탈퇴할까요? 신학을 버리고 자유주 신학을 버리고 보금적 신학으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WCC를 탈퇴하지 않으면 김진두의 보금주의적 외침은 흙옹을 치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WCC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미국 감리교회 소속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이며 뉴저지에 있는 누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 토마스 오든 박사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소개하겠습니다.